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을 동탄이신도시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저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종료 후 주택양도를 조건으로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본래 취지인 장기임대 확보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대계약이 종료된 후 주택양도를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를 이용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제시하며 임차인을 불안하게 하고 불공정한 이득을 추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경기 화성 동탄이신도시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동탄더테라스 단지가 있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138에서 148제곱미터 면적의 주택을 7억에서 8억 원 정도의 보증금에 임대하는 대신 10년 뒤에 분양받기 위해서 추가로 6억 원에서 7억 원에 가까운 매매예약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해 계약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사례입니다.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매매예약금 제도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임차인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매매예약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매매예약금은 임차인에게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민간임대주택제도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간임대주택제도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를 제공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매매예약금 요구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이를 훼손하고 있으며 특히 임차인들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같이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임차인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이준석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뜻을 함께해 주시는 동료 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 법안이 조속히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